이 시간에 저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우리 이곳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 들어가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의로 추건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영원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원한 감사는 무엇보다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됐을 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수고스러운 이 땅에 대한 수고에 대한 참된 감사가 영원한 감사가 우리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 믿음 생활의 목적은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오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어떠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내 목숨이 끊어질 때 영원한 감사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는 자리가 돼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옆사람이 이렇게 한번 약속히 인사해 봅시다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찬양회를 찬양했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 먼저 우리 2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건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을 거예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천국의 목적이죠 천국을 만드신 목적은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그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천국의 내용이 뭐예요?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제가 천국은 어머니 여러분들이 혼인잔치다 외쳐보세요 자 천국이 뭐라고요? 혼인잔치 천국의 내용은 혼인잔치입니다 어떤 혼인잔치입니까? 예수님의 신랑이시고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의 신부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신부로 들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내용이 혼인잔치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주체는 누구냐? 누가 이것을 만드셨냐? 여기 보니까 어떤 임금과 같으니? 2절에 그랬죠? 그 임금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을 목적은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위해서 내용은 혼인잔치고 이걸 만드신 분은 주체이신 임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임금이시오 만위의 주시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 이렇게 혼인잔치를 이루려고 준비되는데 이거에 대한 실황이 뭐냐? 실황 실제 상황이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 이 혼인잔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데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은 그 천국을 배설해서 이렇게 그들을 초청했는데 실황이 뭐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하며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함을 거절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은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주체가 누구죠? 여러분 주체가 누구죠? 임금해야지 임금 하나님 임금 하나님 해주세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 임금 하나님인데 그의 백성들에게 오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돼서 내가 임금이요 여러분 문재인이든 누구든 간에 대통령 이름을 막 부르는 시대가 돼서 내가 왕이고 내가 임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고대 근동지방이라든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요 왕정시대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그 이전에도 왕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왕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임금이 뭔가를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절할 수가 없죠 옛날에는 그랬대요 어명이요 그러면 죄인은 사약을 들라고 하면 임금을 향해서 막 절을 하고 그 사약을 먹었다는 거 우리 같으면 그냥 욕을 하겠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때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거의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아니라 로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이사가 왕이었잖아요 가이사가 신이에요 가이사가 왕이고 신이에요 그 말에 거절한 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일 지금도 왕정시대처럼 독재하는 북한에서 여러분 김정은이가 뭔가를 지시했는데 니나세요 그러고 안 했다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그 당시 읽는 독자들이 봤을 때 어라? 여기가 무슨 콩가루 나란가? 아니 임금이 주체에서 임금이 오라는데 임금의 초청을 이렇게 거절해? 희하!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시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금이 약해서일까요? 임금이 무능해서일까요? 아니요 임금이 무능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읽는 독자들이요 다 흥분하고 놀랄 이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임금의 말에 자기의 마음에 안 맞아도 어명이면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절하고 여러분 오지를 싫어했다? 이거는 이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다 예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주님의 왕의 임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멋대로 거절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준비됐지만 인간들의 이렇게 완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간의 주님을 향한 초청은 천국 초청은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요구 앞에 천국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정함을 거절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실제는 이렇게 거절당하고 있다 그분이 누구냐? 임금이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신으로 그 하나님의 임금됨을 인정하지 않는 참 안타까운 현실에도 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어서 보십시다 우리 4절 한번 볼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임금이 어떻게 이 잔치를 준비하는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요 종두를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아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 임금이신 하나님이 초청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잘 준비한 것이구나 그런데 보니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와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주 최상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여러 곳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맞이했을 때 그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급히 아주 소를 잡고 급히 여러분 우유와 좋은 포털을 준비하잖아요 예 최상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또 탕자에 비해서 돌아온 아들을 여러분 찾았을 때에 자기의 최고의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잡지 않더니 이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탕질한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았다고 막 치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서운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 송아지 갖고 안되겠지만 잘 먹는 시대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는요 이 송아지 하나만 잡으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를 갔잖아요 이소코라고 하는 마을 고지 2500미터를 가는데 식사를 줘서 야 뭐가 나오나 봤더니 그 날라다니는 밥이랑 그 다음에 닭다리랑 그 소고기를 말린 거를 쪄갖고 이렇게 줬더라고 그리고 감자 조금 주고 여러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도 먹어야지 그런데 하는 말이 목사님 이곳의 아프리카에 소고기가 닭고기가 조금씩 나오는 거는 이걸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거를 귀한 분들 오신다고 이렇게 진하게 대접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닭고기 구경도 못하는 사람들이 해주니까 어떻게 우리는 사실 일반적인 음식이지만 맛있게 먹어야죠 또 쌀 그들은 주식이 쌀이 아니면 쌀이 없어서 비싸서 못 먹고 다 옥수수를 지붕에 걸어놔서 그걸 떼가지고 갈아가지고 옥수수 가루를 쪄 먹어요 그러니까 1년에 쌀밥도 몇 번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쌀밥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최고의 음식이죠 그냥 우리도 그냥 맛있게 먹었지만 먹었지만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소와 짐승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최고로 준비한 것이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천국은 최고로 최상의 준비 최고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게 준비한 것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더 좋은 것을 말했겠지만 하여튼 최고로 준비한 것이 이 천국이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모든 것을 여기 모든 것 속에는 그리스로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뤘으니 이제 천국에 와라 이제 당신들을 천국에 초청하니 이 혼인자치에 와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라고 주님이 모든 것을 갖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으시려고 하셔야 될 모든 것을 갖추어서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짐승을 잡고 최고의 대우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고 그 다음에 보세요 혼인잔치에 오소서하라 하되 참 신기한 건요 여러분 왕이 백성에게 오소서 해야 맞아요 와라 해야 맞아 와라죠 왕이 임금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잔치를 벌이니까 모든 백성을 와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여기 보면 오소서라는 극진한 대우를 씁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임금도 이렇게 백성들을 대우하는 임금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인간을 최고의 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굉장히 높여준 거예요 오소서 아니 이거는 오소서라냐 사람은요 참 극진히 대우하고 존중해지고 그러면 우습게 알아요 저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해두면 하나님 우습게 알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야 이게 참 내가 존중해주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건데 이걸 무시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왕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오소서 존중어를 써주면서 극진히 존중하게 모시며 인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인격적이신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 그런데 옛날에 노아웅스 때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인간은 그렇게 깃밟았어요 자 보세요 인간들의 하나님의 이런 사랑 앞에 인간들의 어떤 반응이 있는지 읽을 겁니다 아까 세 가지 했죠 살찐소 최고의 대접 모든 것을 갖추었다 독생자를 죽이기 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준비가 있었다 거기에다가 우리를 향해 오소서라고 말하면서 인격적으로 최고로 우리를 높여줘서 여러분 정말 대우해줬다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 앞에 여러분 인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저들의 발응은 이렇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를 부르는 종들의 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력했다 아주 안 좋은 반응이죠 참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준비한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안 좋은 반응에서 지옥 가는 자가 되지 말고 좋은 은혜로운 반응을 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다신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으로 출발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분 악한 반응이 아니라 은혜로운 반응 축복의 반응 여러분 꼭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어떤 반응이냐면 돌아보지도 않고 아니 임금이 준비했는데 임금이 준비했는데도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제가 전도하다 보면 여기 부천 옥길동을 전도를 하는데 지난번에 열 명 중에 다섯 명은요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봐 이게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 아니 연세 드신 분들은요 그러면 저 괴단해요 하더만 아니면 죄송해요 라고도 지나가는데 아니 나보다도 나의 어린 것들이 죄송합니다 나보다 나의 어린 것들이 아니 쳐다도 안 봐 심지어는 여기 은행동 가서 전하는데 좀 받으세요 쳐다도 안 보니까 좀 받으세요 했더니 표정으로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표정으로 정말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전도해야 되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건 무관심이에요 천국의 부르심 앞에 무관심 환자가 갈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존중이 여기고 웃어서 웃어서 임금이 자기를 낮춰서 웃어서 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돌아보지도 않아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천국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무관심자가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진실하게 정말 아름다운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추한합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냐 주님의 천국의 부르심 앞에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그 부름 앞에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추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의를 구원해 주시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야지 이래야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자기 밭으로 갔다 자기 밭 이 자기 밭으로 갔다는 반응은 이기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자기 밭 아니 지금 누가 부르는 거죠? 임금이 부른단 말이에요 임금이 부르는데 자기 밭으로 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있을 수가 아니 임금이 부르는데 어디다 대고 여러분 그냥 자기 밭으로 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존재가 돼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여 값주로 산몸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주님의 곳으로 부른받았어요 예수님 피로 값주시 사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우리는요 주님의 종으로 이제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여러분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고 여러분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가 없어진 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들에게 주님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자기 밭으로 갔다 아직도 자기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로 충만해서 주님의 천국의 부르심이 내게는 아무 상관없는 부르심이 되고 말아버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갈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관음교의 성들 여러분 오늘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천국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자기 밭으로 갈 만큼 자기가 충만하고 늘 나중심적인 자가 아니라 내가 바쁠지라도 주님의 천국의 부르심 앞에는 모든 열리를 제껴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응답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그리고 보면 자기 상업차로 갔다 그래서 자기 사업하러 갔대요 자기 사업 그래서 자기가 강조되는데 이 자기 사업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이제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기업을 예수 이름이라는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저희를 자기 주에서 구원할 자는 뜻이요 한마디로 구세주라는 뜻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사역을 통해 미라를 속을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의 기업을 천사에게 주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예수 이름의 기업을 주시고 여러분 보족으로 인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이름의 기업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예수의 이름이라는 여러분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은 사실 부업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것은 영원한 기업 찬양에도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아멘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 이름의 기업 이 땅의 기업은 잠깐 하고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되게 주신 영원구원의 예수 이름이라는 기업은 영원한 것이오 우리는 그 기업주의신 주님을 모시고 성령이라는 기업주의신을 모시고 그 기업을 활성화하도록 부른받은 예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기업을 소유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 보자 나는 주님의 기업을 예수 이름의 기업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 이름의 엄청난 기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천국으로 오라고 부르시는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기 상업차로 갔다 만일 이렇게 하는가 갈 수 있어요 우리 민경진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사장이에요 사장이어서 백 명을 거듭니다 그래서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직원을 자 직원들 다 모이세요 했는데 직원이 하는 말이 나 바빠서 못 가요 왜 바빠? 다른 사업이 있어서 그러면 그 직원을 냅득었습니까? 당장 잘라 보이죠 여러분 지금 당신을 고용한 게 뭐냐 바로 여러분 이 사업을 잘 이루려고 월급까지 줘가면서 당신을 고용했는데 다른 사업으로 간다고? 이거는 그럼 당신은 이 좋은 회사에 있을 이유가 없구만 그럼 당신 안 해도 되니까 잘라 버리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이름의 기업에 놀라운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여 그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주업이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자기 상업자가 아니라 주님의 기업 앞에 여러분 어우 주님 나는 주님 것이고 주님이 내게 그 귀한 기업을 줬는데 아휴 주님이 천국을 하는데 얼른 가야죠 주님의 기업을 위해서 얼른 더 가야죠 이렇게 여러분 해야 되는데 주님 사업의 바쁜 자가 아니라 자기 사업의 바쁜 자 이제는 어디 가느냐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성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천국을 위해서 바쁜 주님의 사업의 바쁜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한합니다 하늘로우야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주님 사업을 알고 그 나는 주님의 기한 사업을 받은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라는 이런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돌아보지도 않고 무관심자 자기 바수라고 이기적인 자 자기 사업자로 간 자 여전히 주님의 사업을 받은 예수 이름의 기업으로 나를 세우셨다 그 기업으로 세우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그 약속을 희미하게 여기는 그 자들은 천국에 못 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지옥 갈 자들의 특징으로 세워지는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은혜로운 반응 잘 하셔가지고 천국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하며 추한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죠? 다시 한번 이렇게 봐요 저처럼 이렇게 봐요 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요? 주님이 야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주님 나 바빠요 바빠요 내 상업차 가야 돼요 사업 때문에 가야 돼요 주님이 부르듯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상업차로 가고 주님이 말해도 아 나는 아무 상관없어 무관심 돌아보지도 않아 쳐다도 안 봐 이렇게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와 연결된 가지요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자기가 없어진 자기가 없어진 자 계속 발라디오 2장 20절에 여러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이게 우리거든요 내가 없어지고 예수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인데 또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과 하나요 주님의 신부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요 그의 종이요 그 나라의 상속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일천인데 그 주님이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이루신 그 피 묻은 구원을 간절히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부탁을 무관심하고 돌아보지 않고 자기 길로 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윤춘열 장로님 장로님 만약에 가족이 장례 났어요 가족 장례식 가야 돼요 농협 가야 돼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장례식 가야 돼요 농협이 아무리 바빠도 그 직무가 중요해도 가족이 장례인데 무슨 우선순위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죠?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루신 천국의 부름 앞에 나 바쁜데요 주님 이거는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 주님과 관계가 일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몇 천인지 돌려보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결혼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스케줄이 있어도 다 지키고 가야 돼요 왜? 가족인데 내 아들 결혼하는데 바빠서 못 간다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의 결혼인데 상업차다 아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뭐냐 내가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오 신랑 대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의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당신이 결혼하는 결혼 어떤 사람이 내가 물어봐요 정전사 어디 갔어? 정전사 결혼식 날짜 잊어버렸어? 아니 결혼식 할 때 결혼식 날짜 잃어버렸어? 안 잃어버렸어? 안 잃어버렸어? 내가 결혼인데 어제가 결혼이었나? 그리고 결혼식 때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물론 저처럼 10년 넘어서 결혼식 날짜를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러게 이번에 7월 15일 날에 결혼식이었는데 어머! 필리핀 준비 때문에 우리 둘 다 지나고 밤에 어머! 그러고 지나갔어요 틈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오늘 재담고 흥금 봉원 10만 원 내는 건데 또 잊어버렸네 내가 결혼식 날짜를 잃어버려서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다음에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 결혼식 날짜를 잃어버려서 결혼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천국 가는 그 부름의 날짜가 뭐냐 당신이 결혼하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날이요 그런데 그 부름을 거절한다 바빠서 못 간다 당신과 주님과의 일천이 아닌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주님이래 무관심이래 하게 된다면 자기 밭으로 가고 싶다면 당신과 주님과 겉으로는 아버지지만 실상은 몇 천인가 봐요 몇 천인과 우리는요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딸꼭지 같은 게 나와서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봐요 6절 그들의 반응 6절 다시 한번 봐요 자 시작 예 아니 더 나아가서 거절이 아니라 그 여러분 임금의 축복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 종들이 자기 바쁘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와야 된다고 성가시켜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을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예 이 종들은 지금도 전도자 사역자 주의 종들을 말하죠 지금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당신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리얼하게 증거하면 쉬는 거예요 왜? 내가 사업으로 가는데 내가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자기 밭으로 가는데 나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천국 가기를 주님은 너무 애절하게 원한다고 그렇게 리얼하게 전하면 싫어요 그런 목사 싫어요 예 여러분 상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말 온전히 전하는 주의 종들 다 잡아서 죽이고 세례의 환도 핍박받았고 선지자들이 수없이 죽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진리 쪽은요 당합니다 언제 진리와 반대된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진리와 반대 사람을 핍박한 적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당시 사회를 핍박합니까? 아니요 그 사회가 믿지 않는 사회가 주기철 목사님을 핍박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부신자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더라 이거예요 언제든지 존재 진리 쪽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당신들이 믿음 없다고 핍박하고 죽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자들이 핍박하고 죽였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반응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음대로 욕하고 죽이고 할 수 있지만 누가 노하느냐 임금이 노한다는 사실 임금이 우리는 인간의 반응이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고 주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을 무시하고 능욕하고 죽이는 이런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동욕자가 될 수 있는 주님과 뜻을 같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여러분을 추원합니다 성경에 작은 소자에게 냉수왕을 떠다도 결단고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소자가 누구냐? 보금전한 자예요 보금전하는 이 전도자들, 사도들, 주의 종도들을 그 종의 종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종들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뜻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물이 없는 그곳에서 냉수왕을라도 줄 때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겁니까? 이것을 떠다줌을 통해 주의 여러분 주님의 일에 동욕하는 자가 될 때 그런 동욕은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반응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서 우리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임금의 반응입니다 이제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임금의 반응입니다 시작 임금이 뭐했죠? 임금의 반응 뭐했어요? 노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화가 나게나 만드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임금이 그렇게 무관심자 이기적인 자 주님의 귀한 기업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기업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기업만 크게 여기는 그 자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노하시고 결국 뭐를 보냅니까? 군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군대를 보낸다는 것은 처벌하고 심판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소소 하면서 극질한 인격으로 자기를 낙히고 백함받은 그 부른받고 청함받은 인간의 백성들을 강하게 높였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더 이상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들을 뭐처럼 취급하겠다는 건 군대를 보낸다는 건 적들을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적인 마귀를 위해 예비된 곳이 어디요? 영영한 불지옥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24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왼편인자들이 말하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가 누구예요? 사자는 마귀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를 쫓는 자들은 마귀와 같은 대우를 마지막 심판 때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요 마귀를 쫓는 사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자들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으로 반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게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으로 반응할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리소가 어떤 자에게는 보배롭고 욕이 나며 살아있는 능력의 산돌이 되는 반면에 어떤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주님의 복음 앞에 천국의 부름 앞에 믿음의 반응을 잘 갖고 천국의 합당한 기질로 이기적이지 않고 또 여러분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여러분 무관심자가 되지 않고 정말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 돼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준비와 그 노력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작용되지 않고 사랑과 은혜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합당치 않은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뒤에 한번 이어서 읽어봅시다 자 우리 9절을 한번 볼 겁니다 이제 8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 읽을 겁니다 시작 내골의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중들이 길에 가져와서 악한 자나 손지자인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자라 이거는요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임금의 뜻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애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려는데 쥐들끼리 막 싸우고 속상하게 하면 야 니네 먹지마 됐어 안 해줘 안 해줘 이럴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이렇게 존중이 여기면서 부르는데 임금을 무시해? 그 정도는 죽여? 이런 뚜껑이 열려서 야 구원계획 지소! 이렇게 끝냈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 그런데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어서 그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못 올지라도 합당한 자들은 들어오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천국 잔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길 주의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야 주님의 이 추진력을 보세요 참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자가 있습니까? 끝까지 아마 저 같으면요 하다가 야 됐어 그만 스탑 할 텐데 주님의 인내는 끝까지 그렇게 주님을 반대하고 욕하고 임금을 임금처럼 여기지 않는 그 반대자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 구원의 사역을 추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걸 볼 때 여러분 주님의 이 추진력이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또 주님 일을 할 때 하다가 기분 나쁘다가 에이 때려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추진해서 더 크게 하면 합시다 예수님처럼 추진해서 결국에 힘들고 어렵고 방해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끝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야만은 예수님 닮은 자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옆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예수님처럼 믿음의 추진력을 가지고 최후 승리를 얻는 사람이 되십시다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오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모습이 누굽니까? 12절 우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천국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 천국에 돌아가는 놀라운 조건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못 들어와 자 뭐지요? 더 크게 한번 해봐요 뭐지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 예 이 예복이 어떤 예복이냐?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 이건 믿음으로 입는 옷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을 통해 그분이 구원지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을 회개하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입는 옷 회개하여 주님이 깨끗게 보혈로 씻겨주시는 옷 예수님의 옷이요 보혈의 옷이요 십자가의 옷이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옷이요 이 옷을 입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니 우리는 이 옷을 꼭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우리 과림께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이 옷을 입어도 마귀는 자꾸 벗겨요 여러 가지 여러분 죄 짓기하고 짜증나게 하고 상처받게도 벗기게 만들어요 절대 벗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자꾸 더럽혀요 더럽힌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더럽히지 않도록 더럽혀졌다면 빨리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돼서 주님 앞에 여러분 흰옷으로 흰예복을 입어야지 더럽혀진 예복을 입은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복을 입되 깨끗하게 보혈로 씻겨 회개로 씻어가지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름다운 믿음의 예복을 흰옷으로 준비해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관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먹지 외쳐봐요 주여! 좀 진실한 마음으로 외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여! 내가 꼭 깨끗한 옷을 흰옷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실패한 자는 천국에 여래당해요 여러분 13절 봐요 여러분 예복 입지 않은 자의 최후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임금 하나님이 사완들에게 시켜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고 슬피 울겨 이를 강기한다 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최후는 어디 가는 거죠? 슬피 우는 곳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청함을 거절한 자나 청함을 거절하고 종두를 죽인 자나 청함은 받고 청함은 받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오기를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예복을 안 입은 자나 예복은 입었지만 입었다 다시 벗은 자나 입었지만 옷을 더럽힌 자나 똑같이 여러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흰옷으로 천국 가기 위한 비밀로 준비하지 않은 자는 더럽힌 자도 입었다 벗은 자도 여러분 입는 것을 포기한 자도 천국에 들어오려고 사무에서 들어와도 준비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국률 없는 심판으로 지옥 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복을 다 준비해가지고 흰옷으로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돼서 괴신옥 19당에 보면 신부가 예비되어 또다 저들에게 빛나고 하얀 세마포를 입혀라 이는 저들의 성도에 오른 행실이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천국에 누가 들어가나 또 다른 말로 표현해 줬는데 14절 말씀이 있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자가 천국 가지요? 태칸받은 자 우리는 다 지금 청안받았어요 주님의 부른받아 온 거예요 초청받은 거예요 여기서 초청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하는 영적인 훈련소예요 여기서 훈련해가지고요 다 천국 가는 원하는데 이 중에서 태칸받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태칸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청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여러분 그것이 기분 나빠도 응하고 그 주님의 목소리에 여러분 응답해서 순종해서 천국 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는 신앙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오늘 부르심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칸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태칸받아야 되니까 주님 앞에 내가 청암만 받지 않고 태칸받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칸받기 위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심각하게 고려하자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예복을 입되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옷을 빨아서 희게 해서 두 죄짐은 또 빨아서 희게 해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 흰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가니까 우리는 흰 옷을 준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신옷만 입었다고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귀양이면 내가 이 천국의 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종이 되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냥 구원 정도가 아니라 그 천국의 구원받은 일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돼서 다시 한 번 이 천국에 모두 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접으세요 이제 끝난 건데 여러분 천국에서 다 봐야 됩니다 그냥 하면 하지 말고 안 갖춰지면 안 된다니까 택한 못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못 만나면 우리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좀 만나게 해야 돼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주님 앞에 이기적이었습니까 그 주님 앞에 무관심했습니까 주님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자꾸 내 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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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면 이거 안 돼요 못 갑니다 이거 여러분 주의 종들 자꾸 복음 증권한 주의 종들 미워하지 말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예복 잘 준비하고 잘 빨아가지고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때 영광스러운 주님 바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롬으로 지원합니다